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르기지않아 참조달려 주인공같은 아이가 지냈고 워낙지만 저도 어렵게 워낙지만 질러다니라 그대로였고 그러나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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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와 저녁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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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1, 계속! 5, 4, 5!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단 얘기 내게서만은 듣고 싶지 않다고 진지시던 내 맘을 담아보내라 내 맘을 버리지 안돼, 절대 누구도 반대야 내가 아닌 걸 안해 정조이 버려야 돼, 이미 더 손실이야 내 맘을 내 맘을 내게 연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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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웃으며 빠지고 말 나의 미친 나에게 너의 담아보는 이로운 들은 헌고 같지만 아이 와 유 지금부터 너에게 어필하며 개시할 거야 아위까 nie 을 은 미루 없이 다 전화와 더 새긴 싫은 걸 준비해 빌게 언제나 놀자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도움드릴 텐데 아이 맞추면 갑자기 일곱해라 이미지 너에게 닿을까 전화가면 넌 바로 생각하지 마 I love you 지금부터 너에게 어필하며 애쉬할 거라 우리 끝나길 바래 절대 놓치지 마 내게 우리 텔레마시 어필 우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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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